노랑가오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노랑가오리입니다. 그동안 노랑가오리 애먹방을 요청하셨던 분들께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싱싱한 것으로 구입하려고 하다보니 2월에 예약 주문하고 2월이 돼서야 순서가 돼서 안전하게 배송받았습니다. 싱싱한 애를 맛보기 위해서는 원물로 받아 손질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주셔서 빠른 배송으로 원물로 받았는데 싱싱한 상태로 깔끔하게 배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니다. 수산시장을 가도 제철이 아니면 정말 만나기 어려운 노랑가오리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노랑가오리는 회로 먹어도 맛있고 가오리 찜을 해서도 맛있고 무엇보다 별미 중에 별미라고 불리우는 노랑가오리 애로 인기가 많은데요. 저는 5키로 노랑가오리로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싱싱한 노랑가오리 애를 먹을 예정인데요. 그러려면 심호흡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노랑가오리를 손질해서 싱싱한 노랑가오리 애만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랑가오리 애는 녹진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로 인기가 많은데요. 혀끝에서 무너지듯 녹아버리는 애는 다른 양념장 없이 그냥 먹어도 살살 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소금에 고춧가루 섞은 양념을 찍어 먹으면 적절한 간이 애의 감칠맛을 돋보이게 합니다. 오늘 싱싱한 노랑가오리의 먹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미 송!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 고고! 고고! 한입 물콩 뜯어볼까요? 고고! 고고! 맛있다. 양이 적어서 잘라서 먹을게요 새풀풀풀풀풀풀풀풀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녹아요 녹아 녹아요 녹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소스에 찍어먹는 것도 맛있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벌써 마지막. 맛있다. 디저트 레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큼해. 탄산수 마시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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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녕!